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QLD 실습 과정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오라클이라든지 MS SQL DBMS를 설치를 해서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선 자기 PC에 직접 오라클이나 아니면 MySQL 내지는 MS SQL에 DBMS를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서버에서 제공되는 오라클이라든가 MS SQL을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인 것 같고 주로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안내를 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도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에 가상의 DBMS 데이터베이스 머신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직접 PC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중에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과정에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때도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커를 내 컴퓨터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둘 다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커를 사용을 하더라도 맥에서는 오라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꼭 사용을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은 윈도우 PC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도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작업관리자에서 작업관리자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작업관리자를 검색을 해보면 작업관리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탭 성능 탭에 가시면 가상화라는 곳에 이렇게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PC를 통해서 도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여기서 윈도우 기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윈도우 기능 켜고 끄기 여기에서 이 하이퍼 V 하이퍼 V라는 곳에 체크가 돼 있고 그 하위에도 다 사용을 하겠다 라고 돼 있어야 도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 이 보이는 이 블로그 링크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가 제일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서는 도커 다운로드를 하셔야겠죠 일단 내 PC가 환경이 적당하다 라고 돼 있는 걸 확인하셨으면 여기에서 도커 다운로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스톨 온 윈도우 도커 데스크탑 포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폴더를 열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 인스톨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나면 인스톨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냥 OK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시간이 PC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들 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이렇게 도커 데스크탑 프로그램의 설치가 끝이 났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설치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봐야겠죠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세지가 몇 개 뜹니다 이런 거는 그냥 accept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도커 데스크탑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WSL2 인스톨레이션 아니 WSL2가 설치가 안 됐다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라 이런 식의 메세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도커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마 이 화면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라 해서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몇 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파일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WSL을 설치하는 창이 열릴 거고요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PC를 한번 재부팅을 하고 다시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도커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스킵 튜토리얼 스타트 이렇게 있죠 일단 뭐 저는 일단 스킵 튜토리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스킵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이 다음은 이제 이 안에서 작업을 클릭 클릭해서 하시는 것보다 조금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파워셸 윈도우에 다 설치가 돼 있죠 이 파워셸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도커를 실행을 하겠다 이거 명령으로 복사를 해서 파워셸에다가 붙여 놓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도커 게어링 스타트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작하는 거를 자 그리고 아까 그 블로그 제가 공유해 드린 제 블로그 있죠 이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도커 버전 확인하는 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단 세 줄로 오라클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파워셸을 열어서 붙여 놓고 엔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라클 12C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12C가 설치되어 있는 도커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2.7기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요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다음 명령어 이제 이거는 위에서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걸 실행하는 명령어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 놓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복잡한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잘 실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명령어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 뭐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니까 여기 25초 전에 오라클 12C가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35초 37초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도커 프로그램을 열어보니까 자 어떠세요 여기에 오라클 12C가 시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미지 탭에 가도 12C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에도 12C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블로그에서는 이제 MS SQL 설치로 넘어가는데 MS SQL은 아마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 다음은 이제 이 오라클 12C를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연결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시 이제 다음 블로그를 열어보시면 있고요 자 이번엔 DB 클라이언트 툴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DB버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DB 클라이언트 툴의 차이점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지금 설치한 오라클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DB버라는 프로그램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니까 윈도우 걸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제가 DB버를 선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나 아니면 또는 맥 많이 쓰시니까요 거기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DB버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거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를 특별하게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설치하는 동안에 제가 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해서 이것저것 유료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 DB버 내신에 오라클은 이제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또 오라클 자체적으로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다 DB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DB버는 MS SQL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이 SQL 딜을 대비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DB버를 다운로드를 잘 받으셨으면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버를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인트로 화면이 나오고요 일단 실행을 해두고 다음 과정을 넘어가도록 해볼 텐데요 일단 다시 도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도커에 와가지고 오라클에 먼저 접속을 해봐야 돼요 자 잠시만요 어떻게 접속을 할 거냐 일단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이 네임을 아셔야 돼요 네임을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임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도커 화면을 내리고 그리고 아까 쓰던 파워쉘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커에 접속을 할 건데 도커에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엄밀히 말씀을 드리는 거 도커에서 이미지를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이미지에는 어떤 OS가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또 오라클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OS에 접속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EXEC 자 이 내용들은 다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명령어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요 도커 EXEC, IT 그리고 아까 복사한 이 이름을 써주시고요 이미지 이름을 써주시고 BASH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유저를 오라클 유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왜 하는 거냐면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접근을 하려면 어떤 계정이 있어야겠죠 DB도 어떤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계정이 필요하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도 내가 설치를 했지만 계정이 필요하다 어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라클, 아마 리눅스를 미리 접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블로그에서 하라는 대로 아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공부하시기는 힘드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오라클 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라클 홈 자, 오라클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오라클의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 DBA라는 어떤 계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자, 오라클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SQL을 처음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달러 인스턴스에 있는 스테이터스의 값을 보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익숙해질 문구예요 자, Open이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용 계정을 생성을 하겠어요 자, 어떻게 생성하느냐 Create user.sqld.test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정해줘야 돼요 Identified by 저는 간단하게 오라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 이러면 user-created, user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DBA 권한을 이 계정에다가 부여를 하겠습니다 To SQLD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냥 따라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DBA 권한을 SQLD 테스트라는 계정에다가 주겠다 With admin 옵션이랑 같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끝이에요 일단 끝났고 아까 우리가 실행시켰던 일단 이거 닫을게요 나갈 때는 EXIT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꺼주시고요 자, DBA 아까 실행했죠 이거 실행해놓고 지금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냐 물어보는데 일단 아니요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뭐죠? 자, 여기 있는 게 다 DBMS예요 DB2, 그 다음에 덕DB, 마리아DB, MySQL 뭐 들어보신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오라클이고요 그리고 이게 MS SQL입니다 이 두 개로 SQLD가 구성이 돼 있죠 자, 이번엔 우리 오라클로 할 거니까 오라클 누르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이거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호스트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 블로그에도 있지만 로컬로 호스트라고 써주시고 데이터베이스에 X2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뭐라고 나와있죠? SQLD 테스트 그리고 비밀번호는 오라클이겠죠 네,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QLD 테스트 아까 생성한 그 계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SQLD 테스트라고 안 하고 비밀번호도 다른 걸로 했으면 다른 걸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SQLD 테스트 오라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커넥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가 규칙이 맞지 않다 일 수도 있겠죠 좀 복잡한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근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윈도우에 있는 방화벽을 꺼주셔야 됩니다 방화벽을 끄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27.0.0.1 해서 스키마도 있고요 방금 우리가 만든 SQLD 테스트 계정의 스키마도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키마들이 테스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을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디비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과정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MS SQL에 대한 설정 방법도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이 블로그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SQLD 자격증 공부를 하러 같이 가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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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